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장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필드야 그래서 실제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겠죠?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즉 자기력에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자석 주위는 당연히 자기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뭐다? 어쨌든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해서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뭐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뭐 자석 가지고 많이 놉니다. 그죠? 자석 가지고 많이 노는데 뭐 N이고 S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기장이 이제 N에서 S 쪽으로 간다 라고 해석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속. 이건 이제 뭐 자기선속이다 라고도 하는데 자기장의 수직한 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다 라고 되어있네. 그쵸? 자기력선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린 게 자기력선이야. 결국에서는. 음. 잠깐 이제 자기력선을 먼저 보면은 자석 외부에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면은 안 돼요. 그치? 자기력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안 됩니다. 그치? 교차도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자기력선상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자 이를테면은 이거 말고 그냥 N극만 한번 가볍게 그려볼게. 자 N극이 있는 자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을 나타내게 돼. 자 이때 야 A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야? 라고 하면은 어 당연히 뭐야? 이쪽 방향이야. 즉 접선 방향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죠. 그치? 아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구나. 그 다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자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그치?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이 세다. 즉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자기력이 크다. 그러니까 자석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같은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 자석 가까이로 가면 세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게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이 뭐라고? 이 자기력선의 총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그냥 총 개수. 이게 자석입니다. 알겠죠? 뭐 단위 외버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뭐 수능에서는 뭐 단위 가지고 장난 많이 안 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기장의 세기. 이게 이제 자석 밀도.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이 몇 개냐. 그치?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냐. 이게 뭐다? 자기장의 세기이면서 자석 밀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단위 면적당 자석. 그 다음에 자기장의 수직한 면적 S를 지나는 자석을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뭐래?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하게도 뭐다? 단위 면적당 몇 개 지나냐. 오케이. 이게 뭐다?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거는 어차피 사실은 뭐 중학교 때나 예전에 많이 배웠던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의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자석에도 자기장이 있지만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라 그랬습니다. 어 뭐 전자기약에서 가볍게 나오게 될 텐데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전자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전기장이 변하게 될 거고 그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를 합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유도를 하고 전기장의 변화를 자기장을 유도를 하거든. 그래서 전자기학이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자 직선 도선 직선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냐 쓱 이게 이제 도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도선인데 이를테면은 전류가 요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것도 아마 뭐 어릴 때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죠. 그치? 자 엄지가 뭐야? 전류의 방향. 오케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요 나머지 손가락들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은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아 반시계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구나. 그쵸?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치? 아 요게 뭐야? 앙페르 법칙입니다. 뭘 나타내는 거야? 흐르는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법칙이 앙페르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오른나사 법칙 해가지고 돼 있는데 오른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할 때 뭐 회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뭐 둘 다 알아두면 더 헷갈립니다. 그냥 요것만 알아두세요. 따봉만.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은 방향을 배운 다음에 어떤 걸 배우냐면은 어찌됐든 전류로부터 멀어지면은 자기장이 약해지고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지고 그냥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만 배우거든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식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에서 B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거리 분의 전류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어디서를 측정한 거냐 자 직선 도선이 지금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자 전류가 이를테면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자기장 어떻게 된다고?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어디서 측정한 거야? 여기서 측정한 거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도선과 여기 사이의 거리가 스몰 R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뭐다? K 곱하기 R 분의 I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I는 전류고 그 다음에 R은 거리겠죠? 이 K값은 상수인데요. K값은 상수인데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형 도선일 때 다르고 직선 도선일 때 다르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일 때 다릅니다. 오케이 후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자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찾기 했는데 내가 전기학 가르칠 때도 쿨롱 법칙에서 뭐 뭐야 전화가 A제곱 대 B제곱이면 A 대 B로 내분 혹은 외분하는 곳에서 전기장이 0이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치?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자 일단은 IA와 IB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즉 전류가 하나는 위로 흐르고 하나는 아래로 흐를 때 뭐 이런 소리가 되겠지. 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두 전류의 바깥 지점에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는 일단은 자 여기서 도선 A가 있는데 X 표시되어 있지 X 표시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니면 뭐 책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전선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도선 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전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오케이?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 가운데 지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운데 지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될 거야? 시계 방향이 되겠지. 이거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앙페르 법칙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방향 뭐야?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렇게 돼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될 거야? 아래쪽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치? 아 A에 의한 자기장은 아래쪽이겠구나. 그치? 자 그 다음 B에 의한 자기장도 한번 볼까? 나오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니까 요래 해가지고 뭐다? 요렇게 B에 의한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치? 자 A와 B 사이에 어떤 지정을 잡든 A에 의한 자기장도 아래쪽 B에 의한 자기장도 아래쪽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가 어때? 상세될 수가 없어. 그치? 무조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 거라고 둘이 합쳐지니까. 맞죠? 그러니 이 가운데서는 뭐다? 자기장이 0인 지점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바깥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뭐 여기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어때? 반시계 방향이니까 쓱 하고 돌아가지고 쓱 하고 돌아서 위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쵸? 반면에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될 거야? 자 쓱 하고 돌아가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쓱 하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치? 자 이때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면 그치? 같다면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거야? 0이 될 거야. 그치? 반대 방향이니까 상세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자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K 곱하기 D분의 뭐 IB다 그랬으니까 IB가 되겠죠?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거야? K 곱하기 얼만큼 떨어졌어? 3D만큼 떨어졌으니까 3D분의 IA가 될 거야. 뭐 방향이 반대니까 식을 쓸 때는 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게 같으면 그랬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면돼? 얘가 만약에 3I라면 얘가 I가 되었을 때 어떻다?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전류 방향이 다를 때 다를 때 물론 도선은 나란할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나란하게 있으면서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됐냐? 자 바깥쪽에서 지금 0이 되고 있지? 그치? 자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은 전류가 약한 도선의 바깥쪽 그치? 얘는 지금 3I고 A는 3I고 얘는 I다 라고 우리가 식을 통해서 구했잖아. 약한 놈의 바깥쪽에서 뭐다?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생긴다. 그치? 특히 이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전류의 비가 전류의 비가 3대 1이면 오케이? 자 3대 1로 외분하는 점에서 자 3대 1 외분점 맞죠? 그치? 3대 1이잖아. 그치? 3대 1로 외분하는 점에서 뭐다? 전기장이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와 복잡한 식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대 상황 당연히 나오겠지? 그치? 자 A와 B의 방향이 같을 때 자 전류의 방향이 날아나면서 그치? 음 전선이 날아나면서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자기장이 0인 지점은 두 전류 사이에 있는 지점에 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볼게. 자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는 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오른손으로 앙패로 법칙 때리게 되면은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 쓱 하고 돌아가지고 아래쪽으로 A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겠죠. 그치? 얘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어떻게 돼? 쓱 하고 돌아가지고 위쪽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될 거야. 맞죠?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같으면 어때?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죠. 그치? 즉 도선이 날아날 때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 둘 사이에서 0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류 방향이 전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두 전선 사이에서 그치?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거리의 비가 1대 1이잖아. 그치? 1대 1이다 보니까 뭐 얘 I A 한번 계산해볼까요? B A는 뭐다? K 곱하기 D 분의 I A 요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B B는 K 곱하기 D 분의 I B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랑 얘랑 같을 때 니까 어떻게 돼? I A와 I B가 같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서는 얘가 더 세지면 이쪽 어딘가에서 0이 될 거거든. 그치? 얘가 세고 얘가 약하니까 그치?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데서 0이 될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류의 B가 얘는 조금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A 대 B라고 하면은 오케이? A 대 B로 내분하는 점에서 내분하는 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요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정리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자 봅시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원모양으로 감은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선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때도 마찬가지 오른손을 가지고 앙페르 법칙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전류가 요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라 그랬잖아. 전류의 방향이고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렇게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도선은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아예 원형 도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해볼게 전류가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원형 전류가 나왔을 때는 이거 얘를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얘를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 자 요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돌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위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선이 나왔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아 위쪽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 같은 경우는 이 원형 도선은 자기장의 세기를 어디서 구하냐면은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구하게 됩니다.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즉 어디? 여기 오케이 자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쓱 B는 당연히 어때? 반지름이 클수록 약해질 거야 멀어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전류가 셀수록 세질 거야 그치? 근데 상수가 달라져야겠죠 그치? 여기는 이제 K' 곱하기 R분의 I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달라질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은 자 직선 도선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생겨? 요런 식으로 생기잖아 퍼져 그치? 얘는 퍼져 자 얘도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B는 K 곱하기 R분의 I다 뭐 이렇게 썼었잖아 얘는 퍼지는 모양이고 얘는 모여서 나가는 모양이야 누가 세겠니? 이게 조금 더 세 보이지 않니? 똑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자기장이 모인 게 아무래도 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K'이 더 큽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다르다 어쨌든 얘가 조금 더 크다 뭐 좀이 아니라 상당히 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서 다수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 전류가 합쳐진 거다 아 원형 전류가 합쳐진 거다 표현이 좋네요 그쵸? 자 솔레노이드 우리 뭐야 이런 거 그치? 와 이렇게 감아놓은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감아놓은 거 이렇게 코일처럼 이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원형 도선 여러 개가 겹쳐진 거랑 비스무리 하잖아 그치? 그러니 이것도 당연히 어때? 상수값은 달라지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하냐 봤더니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감아줄 때 그랬네요 그치? 자 내가 그려놓은 솔레노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 라고 하면은 이 전류의 방향대로 네 손가락을 쓱 하고 감싸면 됩니다 오케이? 아래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고 위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돼 오케이? 자기장이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자기장의 색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균일한 자기장의 색이 B는 다음과 같이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 횟수 N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색이 I에 비례한다 자 솔레노이드 내부의 균일한 자기장의 색이 그랬잖아 그치? 균일하죠 지금 이 내부는 원형 도선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거니까 내부는 균일한데요 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 균일한 거 그치? 그 B는 다음과 같이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 횟수 N에 비례한다 오케이? 단위 길이당 일정 길이당 몇 번 가봤냐 오케이? 이렇게 가문 거 이렇게 10번 가문 거랑 이렇게 10번 가문 거랑 같겠어? 아무리 봐도 얘가 세 보이잖아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는 이쪽이 더 큰 거죠 똑같이 10번 가봤더라도 그쵸? 자 그래서 단위 길이당 코일 가문 횟수 그 다음에 전류의 색이에 비례한다 해서 식이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B는 K2' 당연히 상수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곱하기 N 곱하기 I다 아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전류가 셀수록 커지겠구나 당연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전자석 해가지고 솔레노이드의 내부에다가 철심을 꽂아버리면 어떻게 된대? 그 철심이 어때? 얘랑 똑같이 자기화가 되겠죠 그치? 뒤에서 어차피 또 나올 건데 그래서 더 강한 자석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생겨먹은 걸 보게 되면은 마치 이거랑 똑같잖아 사실은 자 자석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N극 이렇게 돼있으면은 이 자석도 자기장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거든 얘는 들어오는 거 얘는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치?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거랑 자석이 만드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갑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15학년도 수능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 도서 PQ가 A, B, C와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서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C에서 전류의 방향 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라고 돼있습니다 어? 여기서 0이네요 그쵸? 어? 바깥쪽에서 0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됐죠? 얘랑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해야 됐어 그치? 자 볼까요? 도선 P는 지금 위쪽으로 흐르고 있잖아 그치?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슝 하고 돌아서 C에서는 어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치? 그러니까 도선 P에 의한 건 일단은 들어가는 방향이겠구나 오케이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겠구나 그 다음 들어가는 그냥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P에 의한 거는 B, P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어... 자 여기서 이제 Q에 의한 자기장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오는 방향이 돼야겠지 그치? 나오는 방향 플러스가 돼야만이 둘이 합쳐져서 0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려야 된다 그치?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 몇 대 몇이야? 3 대 1이죠 3 대 1이니까 예의 전류를 3I라고 하면은 예의 전류는 I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기역 전류의 방향은 P와 Q에 서로 반대이다 반대여야 뭐다? 바깥쪽에서 0이 되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쵸? 약한 놈의 바깥쪽 그치?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전류의 세기는 P에서 3I면 Q에서는 I네요 그쵸? 오른 지문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류의 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 보다 크다 자 볼까요? 자 A에서가 B에서 보다 크다 라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요쪽 방향 3I지 그치? 얘는 어때? 요쪽 방향 I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B부터 한번 볼게 자 들어가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치? 자 예의한 것도 들어가는 거 예의한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자 뭐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자 B에서는 지금 어때? B만큼 떨어져가지고 K 곱하기 D분의 3I지 그치?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근데 예의한 것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K 곱하기 D만큼 떨어져 있고 I 이게 뭐다? B에서의 자기장의 크기가 될 거야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게 크기가 되겠죠 그치? 반면에 A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예의한 거는 지금 어때? 나오는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예의한 건 어때?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 K 곱하기 D분의 3I 이렇게 될 거고 예의한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3D죠 3D분의 I 이렇게 되겠네 자 절대값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쪽이 더 크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아 B에서가 A보다 크구나 그죠? D급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그냥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는 방향만 잡아도 사실은 보입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P에 의한 자기장 뭐 저기 뭐야 P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Q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P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Q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절대값은 심지어 얘는 멀기까지 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D급은 틀렸구나 답은 뭐다? 3번 되겠네요 그치?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늘고 긴 무한한한 직선 도선이 XY 평면에 수직으로 통과한다 오케이?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도선의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를 때 자 여기 그치?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를 때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아 0이 아니라 비제로다 라고 하고 있네요 0일기가 없죠 혼자 있는데 자 그러면 한 번 봅시다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그치?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그치?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네 그치? 요런 식으로 놀 거고 그러면 Q도 한번 봐 볼까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될 거니까 쓱 하고 돌아가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될 거야?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방향은 뭐야? 플러스 X 방향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K 곱하기 R분의 I라 그랬죠? 거리가 2배니까 자기장은 어때? 반타장 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2분의 비제로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치?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형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원형도선 나왔네요 그쵸? 자 전류가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는 거네 그치? 요렇게 흐르면은 우리 앙페르 법칙 이렇게 써도 된다라 그랬지? 자 요렇게 쓰게 되면 자기장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그치?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네요 그치? 자 요렇게 잡은 다음에 일단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보기의 조건을 변화시킬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 자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서도 똑같아 식은 단 뭐만 달라? 상수만 달라 그치?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다 이건 똑같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거리를 줄이거나 전류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 그쵸? 볼까요? 저하 R을 증가시킨다 거리를 증가시키면 약해지죠? 전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자기장 세지겠네요 그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싹 해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색이랑 관계가 없네요 그치? 디귿도 틀려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류의 방향 자기장 문제 중에서 조금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실제로 상당히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심화된 문제들을 유형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